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 밀크추 위메프에서 구입했구요 약간 젤리에요 젤리 우유젤리 바나나맛 딸기맛 여기는 수박맛 여기 녹차 맛 이렇게 4가지 준비되어있어요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봉지 다 까서 올께요 짠 이렇게 다 깠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무슨 맛인지 몰라요 바나나 바나나 수박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. 치즈볼 너무 좋아요 딸기 딸기 딸기가 제일 맛있어요 딸기 딸기 Couldn't do it 좀 더 잘 먹으려고요 흑흑흑흑 그린티 그린티 쩌리 뻔해 너 젤리 바나나 젤리 스토바이트 젤리 바나나 젤리 바나나 젤리 바나나 젤리 워터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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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밀크츄라는 젤리를 먹어봤어요 우유 속에 말랑말랑 겉에는 약간 우유 맛이 나는 걸로 뒤덮여 있구요 안에는 과일젤리가 있습니다 스트로베리, 바네나, 워터멜론, 그린티 젤리 오늘도 맛있어서 너무 감사하구요 가볼게요 안녕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글로즈 틴트 바꾼거 쓰면 안되겠네요 아 요거는 윤회에서 구매했구요 역시 협찬은 아니구요 하나에 990원에 구매했습니다 특가로 사서 배송비는 없었어요 안녕